지방대 위기는 어제오늘 1회 아닌데요. 경상북도가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대학이 힘을 합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학력 인구는 2000년 이후 2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앞으로 감소폭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괴적 학력 인구 감소 현실에서 지방대의 위기감은 서울 수도권대학보다 훨씬 더 큰 상황. 경상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에서 유학생 통합지원을 통한 유학특구 조성 방안이 올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한국 취업과 정착을 원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실무 트랙 전공을 만들고 지자체는 지역특화 비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매개가 돼서 유학생들과 지역 산업 현장을 연결을 시켜주면 지방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유학생들도 지방으로 많이 올 것이고. 경북도가 도 단위의 대학 서바이벌 축제를 열어 교류의 장을 만들고 기업은 체험 부스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찾는 등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청년의 참신한 생각들이 지방 내의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감사합니다.